여러분 안녕하세요 커피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가 너무 잘 자랐어요 커피 농사 줘도 되겠어요 몇 년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뱉어 먹으면 처음이네요 너무 신기해요 꽃 폈을 때도 너무 예뻤는데 꽃이 3번에 거쳐서 폈어요 피고 또 피고 한참 있다가 피고 또 피고 하더니 이렇게 열매 크기도 틀려요 이렇게 잔잔하게 앞으로 자랄거 얘는 제일 처음에 폈던거 이미 자랐고 이렇게 틀려요 크기가 비교되죠 너무 신기해요 따닥따닥 내가 키울 때 너무 신기하다 겨울에 추위만 조심하면은 지금 얘가 5년 된건데 한 6년 됐나 이렇게 잘 맺히네요 해마다 조금씩 열리되니 올해는 뭐네 뭐 5년 지나면 이렇게 잘 자라는건지 너무 이뻐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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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